그래서 뭐죠? 오케이 가볼까요? how are the runners? 오케이 how are the runners라고 한 거 같은데 선생님 봐준 거 같죠 그렇죠. the runners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래서 더 runners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더 runners 대신에 day가 있으니까.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day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day는 더 runner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hirsty, thirsty의 뜻이 뭐고 이런 어떤 시죠? 그래서 일어나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넌 언제 졸리니?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넌 졸리다가 뭐죠? you are sleepy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그래서 언제 졸리냐고 그랬으니까 언제 졸린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요? 후 Slingping은 아닌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느가 할건데? 오케이 한 번만에 안됩니까? 물어보는 게 언제 졸리니가 뭐였어요 뭐라고요 Are you sleepy?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슬리핑이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분명히 슬리핑도 나오는데 슬리피하고 그러면 슬리핑하고 슬리프하고 이 세 녀석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슬리피는? 볼린 슬리프의 뜻을 알면 슬리피의 뜻은 자동으로 아는 거 아니야? 슬리프의 뜻을 알면 슬리피의 뜻은 자동으로 아는 거 아니야? 슬리프도 있고 슬리핑도 있단 말은 슬리핑은 슬립에다 ing 부치는 거고 ing 부칠 수 있는 건 무슨 시야? 그럼 슬리프의 뜻은 당연히 뭐겠어? 자다겠지 그러면 나는 졸린다고 얘기한 거야? 나는 자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I am sleeping이야 I am sleepy야 그래서 around 10pm이 대략 10시쯤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저희가 U로 바뀌니까 You are sleepy를 Are you sleepy? 하게 묻는 말 됐고 around 10pm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are you sleepy? 어깨 그 다음 그래서 너는 열 시에 깨어있냐?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아니다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아니다 그렇게 긴 거 만들 필요 없고요 누가 다 만 먼저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럼 너는 깨어있다가 뭐 해요? You are awake 이게 다 만들었으니까? awake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깨어 있다가 아니고 깨어 있는 이죠. 어떤 일이니까 이렇게 합쳐서 깨어 있다가 된거고. 누가 나를 만들었네요. 너는 깨어 있다. You are awake. 넌 깨어 있니? 나도 꺼졌어. 넌 깨어 있니?